4.15 부정선거의 통계적 변칙 전모를 통계적 측면에서 한번 총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공개된 슬라이드는 제가 첨부파일로 링크를 시켜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린트하셔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믿지 않거나 또 어중간한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설득하시는데 사용하시면 굉장히 귀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슬라이드를 한 장 한 장 보면서 여러분들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제목은 4.15 부정선거의 통계학적 변칙현상 그리고 정리하신 분은 2020년도 6월 25일 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입니다. 참 우리는 그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것은 당연히 논의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아서 건강한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통계로 보는 4.15 총선입니다. 총투표자 수는 2,900만 명입니다. 유권자 가운데서 총투표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총투표율이 66.21%입니다. 여기서 당일 투표자 수와 사전투표자 수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20년 4월 15일 총선은 유독 사전투표자 수가 많습니다. 1,174만 명입니다. 투표율로 보면 26.69%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사전투표자 수가 총투표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0%입니다. 그러니까 총투표자 수라는 모집단에서 두 개의 그룹이 나옵니다. 당일 투표자 그룹이 60% 그리고 사전투표자 그룹이 40%를 차지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한 겁니다. 과거에 20%에서 40% 두 배 이상으로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단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세번째 슬라이드는 지역구 선거결과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득표율은 5대4입니다. 그렇지만 지역구에서 의석수의 격차는 163대84석입니다. 그러니까 득표율은 5대4에 불과했지만 의석수는 무려 163대84로 격차가 너무 벌어지게 됐습니다. 바로 여기서 크게 기여하는 것이 사전투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번째 슬라이드는 비례표 선거결과입니다. 정당 후보의 사전투표에서도 지역구 후보의 사전투표수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통계적 조작 통계적 개입이 있었다는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득표율은 33.84%대 33.35%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후보를 선택하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상당한 조작이 있었음이 의심됨도 불구하고 미래한국당이 건수한 차이로 더불어시민당을 무찔렀습니다. 다섯번째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사전선거가 바뀐 지역구 선거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53개 지역구 전부에서 사전투표율이 당일투표율보다도 20% 이상 압습니다. 반대로 미래통합당은 사전투표율이 당일투표율보다 낮습니다. 비슷한 비율로. 그런데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율은 각각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두개를 뺀 비율 차이는 평균값이 0에 가까워야 됩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0% 이상 정도의 오차가 발생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0%의 오차가 발생한 것은 통계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입니다. 여기서 바로 사전투표 조작 없이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가 무척 힘들다는 강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섯번째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사전선거의 특정 패턴 현상입니다. 통계분석은 사전투표 결과에 조작값이 포함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조작값을 수정하는 보증하는 값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지역별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조작값, 보정값을 구해서 조작된 11대 총선 결과에 적용하니까 자연적으로 오차가 아주 작은 20대 총선과 비슷한 정상적인 분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써던 조작값이 서울과 인천은 3, 부산, 충남은 4, 대구는 6, 그리고 경남은 5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보정값, 조작값을 가지고 적용하게 되면 21대 총선 결과가 20대 총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분포 상태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조작값 3이라는 것은 통합당의 세 표 가운데 한 표를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을 뜻합니다. 조작값을 찾는 과정에서 세 가지 모델이 등장하게 됩니다. 표 훔치기, 이른바 표 갈기 모델, 그리고 표 빼돌리기 모델, 표 얹기 모델 등이 가슬로서 등장하게 되는데 특히 표 빼돌리기 모델은 일단 사전투표 총수에서 20에서 25%를 빼돌려가지고 특정 정당을 밀어주고 나머지 80%나 75% 정도 남은 특표수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것을 표 빼돌리기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당일 투표에 참석한 국민과 사전투표에 참석한 국민은 다른 국민인가? 너무나 당일 투표의 선거 결과와 사전투표의 선거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일 투표에 참여한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사전투표에 참여한 국민도 대한민국이고 그렇습니다. 당일 투표에 123대 124석이 사전투표에서 204석대 43석으로 어떻게 바꿔질 수 있는가? 이런 것은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특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은 당일 투표에 한 43만 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수입니다. 방송 3사의 출구조사가 당일 투표에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비슷한 출구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민주당이 압승하는 사전투표 결과까지 포함해서 무리를 빚고 있을 뿐만 아니고 이것이 또 바로 사전투표를 중앙서부에서 조작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예시하는 그런 증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슬라이드는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이자 현재 학술원 회원으로 계시는 박 교수님은 5월 4일날 교수님보의 최보식 기자와 가진 심청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전투표 결과는 통계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선관위가 의혹을 풀어줄 책임을 갖고 있다. 또 전체의 유권자는 하나의 모집단이다.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그룹의 표심이 현재하게 차이가 날 수 없다. 그리고 17개 선거구 사전투표 득표율이 똑같이 63대 36이 나올 확률은 통계적으로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덟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대수의 법칙입니다. 통계학의 기본에 해당하는 법칙이 바로 대수의 법칙입니다. 모집단에서 표본집단을 추출할 때 표본집단의 크기가 크면 표본집단이 내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 혹은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송사나 또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나 신문사에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대부분이 500개, 1000개 정도로 구성됩니다. 그렇게 작은 표본집단을 갖고 모집단의 모수 최종값을 추정합니다. 오차범위는 그런 경우도 아주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1174만 명을 구성되는 사전투표 표본집단과 1738만 명을 구성되는 당일투표 표본집단을 갖고 두 사이에 너무나 큰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계법칙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 표본집단 그러니까 사전투표그룹과 당일투표그룹을 추출하면 두 집단의 차이는 0에 가까워져야 된다 이렇게 통계학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표본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두 개를 모두 표본집단이라는 용어 대신에 모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특성이 너무 다르다 그런 것은 통계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중심극한정리입니다.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종모양의 정규분포가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21대 총선은 이와 같은 통계학의 근본법칙을 위반하고 맙니다. 열 번째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모집단 두 표본의 차이는 항상 0에 수렴해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은 평균값 0을 중심으로 종모양의 분포입니다. 이것이 바로 2016년에 실시됐던 20대 총선 결과입니다. 0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항상 민주당은 플러스 12.5%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통합당은 항상 마이너스 12.5%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포도는 사전 득표율을 빼기 당일 득표율입니다. 이와 같이 0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12.5%를 중심으로 한 분포 마이너스 12.5%를 중심으로 한 분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통계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열한 번째는 서울 지역입니다. 왼쪽은 2016년대 20대 총선입니다. 평균값 0을 중심으로 종모양의 정규분포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은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은 민주당은 플러스 쪽에 통합당은 마이너스 쪽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일어나기가 힘든 겁니다. 똑같은 패턴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열두 번째를 보시기 바랍니다. 카토그램입니다. 왼쪽은 사전선거 오른쪽은 당일선거를 뜻합니다. 사전선거는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선거를 나타내는 카토그램은 모든 지역이 푸른색 1색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당일선거에서는 푸른색과 분홍색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왼쪽은 비정상 오른쪽은 정상인 겁니다. 열 세 번째 그래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로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의 분포도를 뜻합니다. 서울은 20대 좌측과 21대 우측입니다. 좌측은 평균값 0을 중심으로 종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우측은 평균값 0을 중심으로 민주당은 12.5%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통합당은 마이너스 12.5%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쌍봉, 두 개의 쌍봉 모양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전국에 다 꼭 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것은 바로 인천의 좌측은 20대 총선, 우측은 21대 총선입니다. 왼쪽이 정상이고 오른쪽이 비정상입니다. 20대는 정상이고 21대는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열 네 번째 슬라이드는 위는 경기입니다. 밑은 강원입니다. 왼쪽은 20대 총선입니다. 0을 중심으로 한 종모양의 정규 분포입니다. 오른쪽은 0을 중심으로 쌍봉 모양입니다. 항상 민주당은 플러스 12.5%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오른쪽은 항상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2.5%를 중심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봉오리 모양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심 극한 정리와 대수의 법칙에 모두 다 위반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는 경기, 강원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위는 대구, 밑은 부산입니다. 20대 총선은 0을 중심으로 한 종모양의 분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포도란 것은 사전 득표율을 빼기 당일 득표율의 분포입니다. 대구를 보더라도 20대 총선은 정상이고 왼쪽 오른쪽에 비정상입니다. 쌍봉 모양은 비정상입니다. 하단에 있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은 정상이고 20대 총선 오른쪽은 비정상입니다. 21대 총선입니다. 유일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16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전북, 전남, 광주는 조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와 21대 총선 모두 0을 중심으로 종모양의 분포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분포라는 것은 사전 득표율을 빼기 당일 득표율의 분포도를 뜻합니다. 위에 전북과 밑에 전남,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광주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차원에서 21대 총선에서 정상적인 분포를 나타내는 곳, 조작이 없었던 곳은 전북, 전남, 그리고 광주입니다. 15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의 3,404개 지역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과 통합당의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분포는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대수의 법칙을 근본적으로 위반한 겁니다. 대수의 법칙은 두 개의 표본 집단은 모집단에서 추출되면 두 집단의 차이는 0에 가까워져야 된다. 같은 모집단에 추출된 엄청난 큰 표본수를 갖고 있는 당일 투표그룹과 사전 투표그룹 사이에 두 집단의 차이는 0에 가까워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항상 플러스 12.5%를 평균으로 떨어져 있고 반면에 항상 통합당은 왼쪽으로 마이너스 10포인트 이상 정확하게는 12.5%로 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20대 총선은 정규 분포를 중심으로 0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꼭 같은 현상이 지역구뿐만 아니고 정당투표, 비례투표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왼쪽은 미래한국당 오렌지색입니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더불어신민당 초록색 플러스 방향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통계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정당투표를 좀 더 생생하게 보려면 여러분들이 아마 제 방송을 잘 보신 분들은 그동안 이 그래프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만 오른쪽부터 해석을 하겠습니다. 평균값 0을 중심으로 해서 27.85%를 중심으로 분포된 열린민주당, 그 다음에 더불어신민당 10.45%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값 0을 지나서 미래한국당 마이너스 8.25%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공화당 마이너스 17.44%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당 마이너스 37.03%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기독자유통일당이 마이너스 39.74%포인트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포도라는 것은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소개해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간단한 그래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라는 그런 분포도를 중심으로 보면 이번 21대 총선은 통계학적으로 너무나 특이한 그런 변칙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선거 조작이나 선거 개입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례에 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는 오프라인 결과와 별개로 우리가 강력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이번 선거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전국에 26개 지역구와 그 밖의 전국구를 포함하면 많습니다마는 그런데 선거 보전과 재검표 신청이 이루어진 실정입니다. 어떻든 이런 사건을 주도하신 분들은 숨기고 싶겠지만 중요한 문제의 증거가 데이터를 통해서 낱낱이 하늘 아래 밝혀지기 때문에 가능한 협조를 해서 빨리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밝혀지는데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